한국국토정보공사 박세익 전무님이 계시니까 저는 경청모드로 하면 되겠네요. 경청모드. 아니 작년 7월달부터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 회사 인가 나올 때까지 제가 한다고 했었는데 인가가 계속 늦어지는 바람에 7, 8, 9, 10, 11, 12, 1. 벌써 7개월 하셨어요? 벌써 7개월 동안 제 본업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전문방송으로 정프로 자리로 꽤 차시고 다음에 여기 앉으세요. 아예 이쪽에. 네 그럼 박현상 차장님 나오고 계시니까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박차장님 우리가 이렇게 웃고 떠들 분위기가 아니에요. 오늘 분위기 안 좋죠? 죄송합니다. 어제부터 계속 시장을 보는데 가슴이 이렇게 쪼여오지 않습니까? 저는 가슴이 쪼여오다 못해. 못 버티겠습니다. 솔직히. 이게 사람이 적당해야 되거든요. 시장에. 정말로 제가 저도 그래도 업계에서 좀 오래 매매를 했는데 이쯤에서는 반등이 나왔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썩기도 했었고요. 오전에. 어제와 오늘 시장은 똑같습니다. 아침에 오르다가 오후 1시 넘어서부터 나수닭 선물 밀리니까는 종가까지 원회로 쭉 밀리는 거.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드디어 PBR 구간이든 어떤 구간이든 싸진 상황까지 왔는데 그 상황 안에서 그래도 반등이 종목별로 어제부터 보이긴 했었습니다. 보이는데 종목이 오르다가 밀려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에 참여자들 같은 경우는 아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빠른 반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반등을 나오기 직전에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심이 매우 극악한 사태까지 떨어지는데 제가 현장에서 통화를 해보고 투자자분들을 만나보면 거의 그 수준까지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은 맞습니다. 이게 항상 거의 마지막 단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긴 한데 주식을 다 판다. 심지어 오늘 같은 경우는 푸즈 사시겠다는 분도 계셨어요. 주식을 팔고. 왜냐하면 주식을 팔았다가 여기서 반등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걸로 빨리 메꿀려고 하니 제일 빨리 보이는 것 같을 경우는 그럴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FOMC가 25일 날 있는데 25일까지 이게 연준위원들이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을 지지해줄 만한 기재가 안 보인다. 그래서 25일까지는 시장이 안 좋은데 오늘이 앤솔이 청약이 마감하는 날이고 그러면 이후에도 앤솔이 상장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기관들은 매수를 그걸 하기 때문에 그러면 당장 앞이 잘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지금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월 내내 이렇게 버텼었던 이유가 될 경우는 시장이 항상 이렇게 있다 보면 반전 포인트가 항상 있었습니다. 정말로 너도 나도 안 좋다고 할 때는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든 파울 회장이 깜짝 발언을 하든 이런 식으로 반전 포인트가 있어서 정말로 안 좋은 투심을 한 번 정도는 숨 쉬게 하고 저희 직원들 표현으로는 죽기 전에 산소곡기 꽂는다 얘기를 하거든요. 적어도 그래서 한 번씩 살게 하는데 이번에는 살지 못하게 할 정도로 지장이. 왜냐하면 막상 지수레벨로 봤을 때는 별로 안 빠졌습니다. 그렇죠. 예. 지수레벨로. 그런데 지수레벨이 아니고 종목은 처참하게 빠져 있거든요. 그게 뭐 다 좀 이따 얘기를 하실 텐데 IPO가 들어와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괄적인 모습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었습니다. 오늘 지수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2842포인트에 끝났고요. 21포인트 마이너스로 끝났고요. 0.7%니까는 막상 매매하다 보면 0.7%, 1% 정도는 부지기수로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포인트 마이너스로 933포인트. 1.06% 마이너스인데 코스닥 기준 장중 1.5%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다가 1% 마감으로 끝났으니까 장중 2% 이상의 변동성이 나온 거죠. 그런 거네요. 그리고 웬만한 종목들을 봤을 때 장중의 4% 5%까지 올라온 종목들이 게임주라든지 오늘 주도했던 종목들이 보이긴 보였어요. 그런데 그런 종목들이 장 오후 들어 갑작스럽게 빠진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지금 저는 외국인들이 매우 미운데 미운 이유 같은 경우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선물을 119억 매수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장중에 4천억까지 매수했었습니다. 많이 매수하다가 그게 11시, 12시까지도 3,800억, 4천억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하고 있으면 당연히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고 그러면 시장 오늘 버틸면 하겠구나. 어제 장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이것도 생각을 했었고 종목들도 괜찮은 거예요. 생각보다 매우 괜찮았습니다. 그러면 오후에까지만 버텨준다면 버텨주고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꺾지만 않는다면 시장은 충분히 오르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오르려고 하고 있다는 표현이 뭐냐면 중소형제 성장주단이 툭툭툭 치고 올라오고 있었으니까 좀만 땡겨라 그러면 다 살겠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빠지니까 들어갔던 물량이 빠지면 손절매 물량으로 나오죠. 대부분 지금 감히 매수하는 분들은 굉장히 투기성이라든지 용기가 있으신 투자자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빨리 들어갔다가 빨리 포지션을 해제하고 싶고 그런데 오후에 갑자기 빠지는 거예요. 그건 또 팝니다. 바로 파는 거네요. 바로 팝니다. 그러니까 단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현금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렇게 무서운 장에서 단타를 하려고 소위 들어갈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꽤 프로 중에 프로거든요. 투자에서 투자장에서 투자로 저기 어깨에서 봤을 때는 그러게 되면은 그런 분들도 아 들어갔다. 드디어 바닥 지었고 반등 나온다 했는데 이게 빠져버리면은 아 내일도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장중 외국인 선물 흐름 같은 경우는 요즘은 낙당 선물과 똑같이 움직이는데 어제도 장중에 살짝 프로스가 났다가 밀리면서 끝났고 오늘도 장중에 한 10시까지 살짝 프로스마스 했다 갔다 거리다가 장중에 1시 이후에 갑작스러워 0.7% 마이너스 더 2시 가니까 1%까지 마이너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장에서 원래 하든지 똑같이 하는 건데 투심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오늘 어떤 직원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시장을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좋은 종목이 갑작스러워 빠지면은 선수급들은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매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좋은 종목. PCB 종목들. 실적도 받침되고 있고 지난주부터 시계열조 얘기를 하면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장이 가치주장으로 부러지면서 조선주라든지 철강주가 시크리컬 종목들이 툭툭 튀다가 이것도 아닌가 벽. 그러다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실적주들.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적이 지나치게 잘 보이는 종목들 위주로만 카메라라든지 삼성전기 엘즈노텍 이런 쪽의 종목들은 움직였어요. 그러면 그래도 실적주가 마지막에 움직이고 있으니 장 조금만 버티자 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실적주들이 장 중에 툭 부러지는데 못 들어올리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투심상으로 봤을 때는 이틀 연속 매우 실망을 했었던 하루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경험적으로 이렇게 지금 크게 실망을 했었을 것 같을 경우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전의 포인트는 좀 나오기 마련인데 반전의 포인트가 미국에서 찾을 수도 있고 중국에서 찾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이제 미국에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장 중에 낫닥선물이 1% 마이너스까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는 지금 낫닥 100이 지금 0.03% 마이너스거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그러면 마이너스 아닙니다. 거의. 그럼 장 중에 1%까지 뺐을 때 뺐을 때 시장을 이렇게 밀었었는데 과연 내일 미국장이 오늘 밤에 미국장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내일 코리아 시장은 어떻게 반영할지 이게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아까 fmc 회의 얘기했었잖아요. 1월 25일입니다. 보통 fmc 회의 전에 보면 시장이 떨어요. 엄청 떱니다. 무슨 얘기 나올지 모르니까. 무슨 얘기 나올지 모르고 최근에 또 fmc 회의에서 이제 연준 이사들이 그죠. 약간 이렇게 또 강하게 또 발언을 하더라고요. 발언을 했으니까. 뭐 50bp를 한 번에 먼저 올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왜 했을까. 왜 했을까 보면 지금 연준이 싸워야 될 게 이렇게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커머디티 시장으로 들어가 있는 투기 세력들. 돈의 그동안에 풀린 유동성으로 지금 여기저기 이제 막 커머디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잖아요. 유가도 그렇고. 유가랑 이 커머디티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10년 물 국제금리도 올라가고. 그 부분을 잡는 게 가장 주목적이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너네들 좀 진정해라 이런 목소리를 줬다고 보고. 시장이 이렇게 약해지잖아요. 약해지면 fmc 또 회의에서 보면 약간 또 비둘기파적인 얘기들이. 누가 한 번 나와요. 중간에 또 나올 거예요. 한 번씩은 또 나와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fmc 회의 앞두고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이렇게 시장이 먼저 이렇게. 네. 맞습니다. 먼저 이렇게 막 벌벌 떠는 모습을 보이면 잘못했습니다 이거죠. 시장에서 이렇게 오전에 좀 괜찮을 것 같다가 오후에 이렇게 힘이 없이 이렇게 쑥 빠져버리는 게 되게 모양새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지저분하죠. 이렇게 힘이 없나 이런 생각이 조금 기대했다가 또 빠지고 하니까 더 안 좋겠네요. 또 거기다가 LG엔솔 청량이 있었잖아요. 아니 다들 LG엔솔 청량 얘기만 하니까. 이것 때문에 매수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청량 자금이 언제?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아 이것저것 금요일이군요. 그래서 오늘 관전 포인트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시장을 참여했던 투자자들 특히 직원들도 궁금해 했는데 오늘 외국인이 풋옵션을 445억을 매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 기억에는 제가 파생매매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외국인들이 한 포지션에 파생 들어갈 때는 100억 언더로 하루 치는 들어가는데 오늘 445억을 풋을 매수를 했고 우리 개인투자자분께서 풋매도 390억을 매도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저도 직원들끼리 이거 매그러줘요. 무슨 의미예요? 그거를 제가 제 지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서 지금 해청위 본부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려놨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 오셔서 말씀을 아마 잘 해주실 것 같고요. 진지하게 설명해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핵심 포인트는 그럼 금요일 날 반등이 나올까 합니다. 그걸 다들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이 뭔가 하나의 단초를 잡고 싶어 합니다. 실제 원인은 시장이 약세에 있고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 게 있는데 그러면 환불금이 들어오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14일 기준으로 투자자 예탁금이 65조였거든요. 그런데 17일 날이 74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청약하려고 9조 들어온 거죠. 그리고 18일 날 어제 기준으로 70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투협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게 오늘 건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몇 조가 빠져나갔을지 아마도 그 시작하기 전 65조대로 수렴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주식하는 자금도 10조가 들어온 건데 이걸 계량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늘 제가 시장에 앉아있다 보면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유한타에서는 청약하나요? 나 지금 하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번에 인수단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왜 안 해요? 그건 뭐 윗분들 여기 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잠깐 저보고 전화가 와가지고 고객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주식 살 거예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단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왜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청약하신다고 그래서 몇 주나 받으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 정도로 일단 열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 끝나고 기사가 나온 거 말씀드리자면 앤스워리 청약이 마감이 끝났고요. 114조 증거금 들어왔다고 하고요. 114조요? 네. 그리고 건수로는 440만 명이 청약을 했다고 합니다. 와... 그런데 이게 작년에 4월 달에 SKIT가 청약이 있었는데 그때 증거금이 81조 들어왔거든요. 그때부터 한 50% 이상 더 나온 효과고요. 그리고 그때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사상 최대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균등 배정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권사 기준으로 봤을 때 미래세 같은 경우는 어제 이미 0주 확정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래세에서 빠져나와서 취소하고 딴 데로 가냐 마냐 뭐... 어제 이미 끝난 상황이고 지금 1점 몇 주 1점 몇 주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대신 1.75주 하이가 1.68주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봐도 궁금하실까 말씀드리면 일단은 증권사의 추첨을 통해서 한 주 받을지 두 주 받을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증권사 내부별로 고객 등급이 또 있을 겁니다. 등급이 높으신 분들은 우선 배정을 좀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KB 기준으로 1920만 원당 한 주 1920만 원당 한 주 그러니까 한 2000만 원에 한 주? 네. 맞습니다. 대부분 금액들이... 그러면 1억이면 50주 정도? 네. 그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면 30만 원이죠. 공모가가 맞습니다. 150만 원 맞네. 1억에 150만 원. 네.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청약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빨리 잘 상승을 해야 되는 거고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장한 이후에 물량 부담이 자연스럽게 빨리 끝나야 되는 부분이고 LG N솔의 영향이 얼마나 클까요? 엄청 크죠. 매우 크죠. 그래도 우리 청약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참 영리하시네요. 150만 원은 얼마 못 받는 것 같지만 150만 원 받아가지고 50만 원만 남겨도 일주일 돈이 일주일 묶인 거잖아요. 그렇죠. 일주일 묶였는데 1억에 50만 원을 벌면 얼마예요? 지금 은행에다가 그렇죠. 30% 나오면 1년에 겨우 100만 원 받는데 그렇죠. 일주일 만에 50만 원 버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들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소위 상장하고 일주일 정도 안에 정도만 팔면 굉장히 큰 수익이 났었으니까 그것들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도 굉장히 열풍이죠. 오늘까지 제가 저희 회사는 주관 안 하지만 타사 직원들 주관하는 회사 직원들 같은 경우에 못 먹었다고 합니다. 너무 바빠서. 왜냐하면 고객들이 밀려오니까 창고 안 내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열풍이라고 하고요. 일단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지금 같은 경우가 내일은 환불금이 안 들어오고요. 금요일 날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금요일 날 시장에서 얼만큼 그 매수세가 들어올지 시장은 분위기인데 그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 안 들어오는 거를 확인하는 것도 일종의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금요일까지는 계속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루니까요. 내일 목요일 날 하루인데 내일 하루를 어떻게 버티느냐가 중요하네요. 그러면 이제 오늘 미국을 좀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선물 보니까 나당 선물 보니까 아까 우리 뺀 거 치고 다 감아 올렸기 때문에 또 의외로도 반전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종목들을 좀 보면서 좀 말씀드리자면요. 시장이 또 금리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은행주라든지 보험주는 당연히 강세였을 거고요. 그런데 오늘 특이했던 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0.9% 정도 빠지긴 했는데 SK하이닉스가 0.4% 플러스 났습니다. 그게 플러스 난 게 동시효과 때 낸 겁니다. 3시 20분까지 보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동시효과 때 0.4%는 몇백 원 효과가 안 되긴 하지만 갑작스럽게 확 위로 올리더라고요. 그게 외국인들이 매수해서 그러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리지가 상당히 단단하잖아요. 거의 신고가 수준이고요. 어제 조금 빠지긴 하긴 했는데 그래서 투자자분들 걱정도 이거예요. 저도 개인 유튜브를 하고 고객들이랑 소통을 하고 그러면 그래도 IT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이 크게 무너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오늘 들어온 질문이 삼전 하이닉스 무너지면 시장 어떻게 돼요? 걱정하기 시작했군요. 네. 걱정하기 시작한 단계고 오늘 KB증권에서는 하이닉스 목표가를 상향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판 같은 경우는 디렘 엄청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저희가 항상 뚜들겨 맞다 보니까 맞다 보니까 이것도 언제 꺾일지 모르는다. 이런 식의 지금 시장의 우려가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의 특징 같은 경우는 어제 강했던 업종이 좀 빠지고 이런 상황이 최근에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배터리 3사들이 좋았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배터리 3사가 일제 약세였고 특히 LG화기 5.9% 마이너스 삼성 SDI가 2% SK이노베이션 3.8% 그리고 어제 유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정유주들이 SOL 같은 경우는 3%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제 매크로랑 마찬가지인 경우가 시장에서 동일하게 나온 거고 개별주단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어제 액션블리자드 마이크로소프트 인수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임주들 일부 게임주들이 강세였고 그리고 게임주가 강세니까 메타버스 주들도 일부 강세가 나오는 하루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는 계속 카카오 말씀하시는 분도 있네요. 카카오도 요즘 하도 떨어져서 전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룹 총수의 탈세 의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가 저는 제가 증권사 직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에 대한 부분이고 그 우려 때문에 일단 오늘 카카오 그룹주들 다 빠졌는데 막상 첫 이슈가 나온 것 치고는 좀 덜 빠진 거긴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미리 다 빠졌거든요. 어제? 아니 어제가 아니고 최근에 다 빠져있습니다. 계속 빠졌죠 카카오는. 고점대에서 반토막 나있거든요. 카카오 갖고 계신 분들 진짜 많을 텐데. 시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저 놀랬는데요. 카카오 셀트리온 같이 들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두 개요?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은 금융위기입니다. 그렇죠. 너무 많이 빠지니까. 왜냐하면 다른 종목은 올라올 때 팔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심리적으로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 심리는요.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왜냐하면 6개월 동안 안 올랐거든요. 작년 8월 고점 짓고 계속 밀려다가 기대했었던 우리들 1월달 1월 효과를 기대했었는데 뭐 큐티든 뭐든 기대했지만 우리 시장만 이렇게 크게 빠지니까 어려웠던 거고 심리적으로 저점을 제가 보기에는 거의 심리의 극단의 저점을 찍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종목들도 지금 제가 이제 특징적으로 찍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종목들이 매우 특징이 없습니다. 개별 단으로 막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모 후보들의 어떤 공약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기는 하는데 그것들도 움직이다 미꼬리 다 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시장. 시장이 빨리 안정화되면 그 이후의 종목을 찾더라도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안정화가 일단 먼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문님.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그래도 너무 공포가 심하면 조금씩 또 공포가 심하면 조금씩 또 그때 이제 또 조금씩 사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긴 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안 기자님 말씀들처럼 우리가 정확하게 1년 전을 한번 생각해보죠. 1년 전. 1년 전에 딱 요맘때 삼성전자가 9만 6천 원을 찍었었어요. 그렇게 강하게 올라오니까 삼성전자가 바로 12만 원 갈 것처럼 그렇게 기대를 했었고 현대차부터 28만 원 가구 나중에는 애플카 얘기도 나오면서 다 이렇게 저렇게 막 굉장히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너무 좋았잖아요. 저는 이제 하도 오랫동안 시장에 있고 워런 버펫이 얘기했던 모두가 이제 조심해야 될 때 뭐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모두가 fearful 할 때 모두가 이렇게 공포스러워 할 때 나는 이렇게 매수 매수를 생각해야 되고 모두가 이제 또 막 장밋빛으로 볼 때 나는 fearful해진다 뭐 이런 얘기처럼 제가 오랫동안 지나가고 보니까 그 시장의 분위기와 정말 비슷한 거꾸로 움직여요. 그래서 뭐 피트린치는 칵테일 파티를 얘기했고 그렇다면 지금 분위기로 보면 10명 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10명 중에 제 주변에 7, 8명이 너무 낙관적이에요. 시장 뭐 다 된다 뭐 이런 분위기면 그럼 좀 불안한 불안한 느낌이 드시는군요. 딱 5명을 기준으로 해서 6명, 7명, 8명이 될수록 아 이거 앞으로 시장에 좀 조정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5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낙관적으로 시장을 보는 사람이 4명, 3명, 2명이 되면 될수록 앞으로 수익이 3명, 2명이 된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5를 기준으로 2명이 낙관적이고 8명이 비관적이잖아요. 앞으로 한 1년 동안에 시장에서 한 30% 수익 낼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분위기는 어느 정도 분위기일까? 10명 중에 우리 박 사장님이 지금 거의 금융위기다. 한 명 추가, 한 명 추가네요. 박 사장님이 워낙 전문가시니까 또 좀 다를 수는 있긴 한데 그래서 그 10명 중에 지금이 거의 한 7명 정도는 비관적으로 바뀌고 최근에 진짜 한국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비관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만이 또 다비다 했다가 지금 나스닥이 거의 11%까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중의 심리 그게 윤지호 센터장이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대중의 기대치를 계속 봐야 된다. 그런 식으로 보면 일단은 심리적으로는 대개 이렇게 아까 좀 시장에 너무 비관론자가 이제 좀 많아졌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은 저는 이제 금융위기라기보다는 이거 다큼버블이 깨졌을 때 이제 지금부터 다큼버블이 깨지듯이 시장 망가진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보면 다큼버블 때처럼 다큼버블이 깨졌을 때처럼 2000년도 그 실적이 안 나오는 주식들은 미국의 텔레닉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이너스 75%예요. 이미 마이너스 50% 60% 70% 간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2000년 2001년 2002년도 다큼버블이 무너졌을 때는 그러면 다 전부 다 무너졌느냐 안 그랬어요. 그때 웰스포하고 같은 은행들이 이제 꾸역꾸역 올라가고 우리나라도 이런 구경제에 해당되는 주식들이 꾸역꾸역 올라갔어요. 그때 이제 부동산도 나쁘지 않았었고 그래서 너무 이제 시장 자체가 무너진다라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저도 요즘 시장 보니까 겁나긴 겁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보기가 보기가 겁나더라고요. 약간 얼마나 또 빠지려고 그러는지 그래서 저는 지금 신용을 쓰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그냥 계좌를 잠시 덮어놓고 맞습니다. 덮어놓고 좋은 책 하나 딱 잡아가지고요. 아예 한 보름 동안 책 보신다 생각하고 신용을 쓰지 않는다면 그렇게 그냥 시장을 약간 좀 이렇게 무시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계좌를 볼 때마다 누가 막 때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매일 와서 막 때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점점점점 쪼그라드니까 안 보는 게 좋겠군요. 정신건강에 빨리 반전 포인트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어떤 게 예상되는 반전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일단 뭐 미국에서 스탠스 변화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유가 부분도 다시 좀 원위치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게 어제 유가 상승이 또 컸기 때문에 어제 미국 지장이 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게 저는 몇 번 봤었거든요. 해결되는 스탠스만 보이더라도 이게 유가가 좀 빠지고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면 지금 악재만 다 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악재가 5개다 그러면 5개 중에 하나만 풀리더라도 반등은 하나씩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스텝 파인 스텝으로 확인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2018년 10월달하고도 좀 비슷하긴 해요. 그때 2018년 10월달에 10월 3일인가 2일 날 제롬 파월이 이제 아직까지도 금리가 이렇게 좀 많이 올려야 될 것처럼 뉘앙스 한 마디 툭 던지는 바람에 2018년 10월 11월 12월 동안 S&P500이 거의 한 20% 21% 빠졌었거든요. 3개월 동안에 그런데 우리 시장이 미리 힘없이 빠져 있다 보니까 10월달에는 같이 빠지다가 11월 12월달에 미국은 계속 빠지는데 우리 시장은 더 안 빠지는 그때도 사실 금리 인플레이션이 시장을 자극을 했었어요. 아니 그런데 예전에 어떻게 그렇게 기억을 잘하세요? 2018년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힘든 건 다 기억나는데 힘든 걸 그러니까 힘들었기 때문에 힘들어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마감은 이 정도로 하나요? 박차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1타 1타 시왕맨 박선상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배분 전략의 달인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 최악의 순간에도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의 1,000배 이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비를 위해 물어봐 신비를 위해